저 그리고 무엇보다 고생해주신 우리 아미 여러분들께서 보내라고요.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. 행복합니까? 행복하죠. 하면 됐습니다. 아미 없으면 안 행복합니다. 하면 됐습니다. 여러분 막내가 행복합니다. 네 요즘 행복해요. 행복해요? 네? 저도요? 아니 아미입니다. 네네. 여러분 행복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에도 너무 감사합니다. 누구야? 이대로 머물러도 될 꿈이라면 정국아 네? 너 평소에 내가 불렀을 때 온 적 있어? 네. 근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왔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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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뭐라고? 방송. 방송하는데 왜 왔어? 잊진? 정국아 잊진 할거야? 네. 왜 그래 갑자기? 야 형님 사랑합니다. 오늘 호비 형이 보여줄 얼굴은 어? 안녕하세요 정국이 왔습니다. 정국아 또 형 한다고 하니까 또 띄어온거야? 아니요. 아니요. 악미를 보려고. 이거 악미를 볼 수는 없지. 전 부인인데요. 그냥 알았어. 아이.. 밥은요? 안 왔어. 어? 보기 시원해. 정말 아주 말썽이 되지 않았어요? 아 밥이 얘기해. 누구야? 누구야? 노래 부르고 있더라? 이 야밤에 시끄러... ...라이브 하고 있어, 라이브 밥 좀 자자 노래 부르지 마, 이 야밤에... 지민이 여기 시끄럽대 하지만 난 계속 꿋꿋이 노래를 부르겠어 안 되겠군, 지민이 형한테 복수를 해야겠어 그렇게 나왔다 이거지? 그렇게 나왔다 이거야 들려, 들린단 말이지? 내가 질 줄 알아? 다시 차주하게 만들어주겠어 안 오나? 응 뭐야? 노래 듣죠, 여러분? 안 옵니다 안 오네요 죽으셨냐? 죽으셨냐? 안 들린다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